교학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교학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다른 데와 다른 게 교학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교학은 매뉴얼이죠 내 마음을 알고 싶은 거고 내 안에 있는 진열을 알고 싶은 거죠 난정인 인위 세제일이는요 학당에도 기본 뼈대입니다 저희 보셨나요 대승보사리기를 밝히다나 이런 데 보시면 다 난정인 세제일이를요 모든 경우에 적용해요 실제로 그래서 난이 정이 인위 세제일이를요 요게요 진리를 인과하는 기본 단계에요 난이 체험적 이해 가능 정이 체험적 이해 심화 인위 자명한 이제 자명이라는 건요 체험하고 개념이 같아진 겁니다 체험적 이해라는 건요 개념이 사실 앞선 거예요 체험이 가능해졌어요 이제 내가 개념으로 알던 거를 맛봤다는 거예요 진열에 대해서 글만 보다가 진열을 만났어요 그럼 체험적 이해 가능이죠 체험적 이해가 점점 심화되죠 그렇다면 자명한 이해가 가능해져요 뭐야 보니까 이거네 그러면 마지막엔 자명한 이해가 심화됩니다 요 4개를요 기존의 불교 이론 신인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인과한다 이게 체험적 이해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직 아직 개념이 세요 그런데 개념이 체험보다 센데 개념이 한참 성장 아니 체험이 한참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체험이 개념을 따라가려고 되게 노력한 단계를 순인이라 그래요 내가 거기 진리에 순종하려고 되게 인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체험해 봤더니 맞네 진짜네 하느님 계시네 진여 있네 진여를 더 만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더 더 삼나와의 만남의 시간 지관상원의 시간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두 개는 하나로 쳐서 법인 진리 그 자체가 돼요 딱 증득해요 여기는 확실하게 개념과 체험이 같아집니다 요게 지금 기본 뼈대입니다 모든 불교의 기본 단계 이론의 표대에요 요 말만 달라지지 열기가 생겼네 체험했다는 체험의 열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체험의 열기가 점점에 이르렀네 그러다 보니 인가가 되네 인가가 완전히 여기서 인가는 여전히 이 인가도 아직 그 애고에 이 주객의 벽이 있었는데 주객이 허물어지면서 한 덩어리가 되네 진리랑 내가 체험과 개념이 완전히 녹으면서 여기서는 주객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무음별지가 온전히 꽃 피우는 거죠 여기도 주객 초월이 있으니까 체험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그러다 그러다가 진짜 주객을 초월한 그러니까 벽이 없는 벽 없이 참나랑 내가 어떤 그 뭐죠 가식 없이 그대로 막는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벽이 그러니까 우리 유식 30성에서 지금 가행이 얘기할 때 가행이는 아직 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물건 하나를 세워두고 있다 그럼 이 단계가 지금 아직 작은 물건을 세워두고 있죠 체험 보세요 참나를 체험했어요 아 나 참나 믿어 아 나 참나 뜻대로 할래 청정강맹심 아직 청정강맹심과 내가 자꾸 둘이에요 그러다가 딱 하나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견도라고 이게 이제 확실해지면 견도예요 견도는 해탈도 세제일이는 무간도 그대로 틈 없이 이리 가버립니다 다음 단계로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수행이 그래서 일지보살이 돼요 이때부터 그럼 이때 체험의 대상이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유식성이 본질이에요 유식성을 알면 뭐도 알아요 유식상도 알아요 유식상은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본질이 유식성이에요 얼마나 진열을 정확히 이해했냐예요 그래서 이 유식성의 핵심을 구공이라고 하는 거죠 구공 다른 말로 공공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유식성에 대한 부분적 이해들이 처음에 뭐가 알아지냐면요 아공 복공인데 원래 이제 소승불교는 아공이니까 아공 먼저 알고 복공 아는 것 같죠 근데 유식학에서는요 그 소승의 아공 복공이 아니에요 소승의 아공돌이를 아는 게 아니에요 대승의 아공과 복공이에요 그러니까 소승의 아공은요 복공을 전제하지 않죠 일체가 아래아식의 작용이라는 걸 전제하지 않고 아공을 탐구하는 거예요 즉 생각감정오감 제법에 나라는 게 없더라 하는 아공이었어요 대승의 아공은 그게 아니고 뭐겠어요 유식학 그동안 따라오셨잖아요 유식에서 아와 법이 뭐였죠 유식은요 유식은요 훨씬 그래도 지금 이 아를 에고를 이해할 수 있는 트리 유식에서는 더 마련됩니다 왜냐하면 아와 법이 대응하고 있잖아요 이 암한 망상이라고 변개소집성이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되지만 아와 법이 다 동등하게 뭐에서 생겼죠 견분해서요 상분해서요 요거는 실제입니다 요거는 의타기성이에요 실제 세계거든요 왜냐하면 80이 70에서 60으로 전변하다가 80부터 70, 60이 전변하다가 견분이 생기고 상분이 생겨요 즉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생겼던 거예요 시계는 반드시 인식 주체랑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인식 주체도 실제잖아요 그 인식 주체를 나라고 부른 거예요 인식 대상을 법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집과 법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승불교식 아집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공, 법공의 개념이 그래서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한탄 게 더 깊은 아집과 아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승이 오니까 그래서 이 아집과 법집이 생겨 있어요 지금 나는 즉 인식 대상에 대한 집착 요게 나 내 아래아식 외에 유식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청정광명식 빼고 유식적으로 얘기해도 내 아래아식의 현연이거든요 이거는 내 안에 있는 무수한 종자들이 지금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럼 얘는 내 아래아식의 대상인데 내가 애가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면 망상이죠 변계 소집성이에요 자, 요 펜이 아래아식 밖에 별도로 있다고 믿으면 독자적 실체를 가지고 망상 요 부분이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일반인이 분명히 나 오늘 펜 처음 보는데 얘 이걸 내가 만들었다니 되게 당혹스럽지 않으세요? 아, 나 진짜 처음인데 근데 내 아래아식의 작용이래요 여러분 의식에 비친 그 펜을 말하는 거예요 이 펜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의식에 들어와 있는 이 펜은 지금 보세요 이 흰 색깔 여러분 아래아식이 지금 구현한 거예요 이 색깔 이거 소리, 질감 다 쉽게 말하면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차라리 뇌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이거 다 지금 여러분 뇌에 나타난 그 감각이라니까요 뭔가 이 펜이라는 게 자극을 줬겠죠 이 대상이 서양철학식으로 물 자체 뭔가 자체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몰라요 그 자체가 내 뇌의 자극을 빛과 질감 이런 신호를 보내서 내 뇌에서는 이 질감, 이 소리 이 색깔 지금 이렇게 밖에 안 보여요 내 마음이 뇌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즉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거는 뇌에서 구성한 거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이해 되시죠 그걸 마음으로 보세요 일체는 마음이라는 VR에 다 나타난 겁니다 어떤 객관적인 법이 있어요 객관적인 법이 있으니까 일정하게 이게 지금 유지되죠 내 의식에 이게 아니면 이게 막 버그 일어나고 그래야죠 약간 흔들리기도 하고 가끔 재밌겠죠 세상이 건물 잠깐씩 이렇게 지지 그럼 진짜 시뮬레이션 우주에 사는구나 이게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아주 안정적입니다 이게 이게 우주적 서버가 엄청나서요 이게 뭐 아주 안정적이에요 우리가 몰래 살짝 놔도 떨어뜨려요 기가 막히게 우주법이 굴러가고 만위인력법칙 지금 여전히 작동하는 걸로 그 얘기는 보세요 이게 불교식 사고입니다 철학적 사고예요 만위인력법칙이 작동한다는 거는 만위인력법칙을 알아차리는 의식도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그게 신이에요 자꾸 신 신 하는데 자꾸 객체에만 집중하니까 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그게 청정광명신이에요 그게 비로자나불이고요 그게 하느님이에요 우리 민족은 그 신을 하늘림이라고 하고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동학의 하늘림이 그 의식이에요 하늘림이 계시니까 우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림이 알아차리니까 이 법이 조건만 맞으면 그냥 항상 구현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여기까지 오셨죠 그럼 이 펜이 지금 내 밖에 있는 것 같은데 내 의식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온 이상은 내 마음에 들어온 거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왜 우리 마음에 안 들어온 거 우린 인식을 못해요 내 모니터 밖에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우린 모른다고요 각자 자기 모니터밖에 못 봐요 근데 요즘 더 이해하기 쉬운 게 각자 지금 자기 VR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 안에 나타난 모든 거는요 여러분 VR 작용이에요 이건 이해 되시죠 거기 나타난 모든 건 여러분 VR 작용이라니까요 만약에 VR이 좋아져서 지금도 가능합니다만 특수 장치 장착하면 만져보고 다 돼요 만져도 보고 뭐 하고 나중에 혀로 맛도 보고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죠 그때 되면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거 벗어도 지금 사실은 여기가 매트릭스더라고요 영화 매트릭스처럼 매트릭스 세계 안에서만 매트릭스가 아니라 거기서 주인공이 매트릭스 세계 밖으로 나왔는데 바깥도 매트릭스였거든요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꿈에서는 오히려 아시죠 꿈에 나온 건물이 독자적 실체가 있나요 여러분 의식 밖에 꿈이 진짜 VR이잖아요 꿈에서 오늘 뭐 개똥이를 만났어요 그 개똥이가 독자적 실체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의식의 작용이었을까요 다 작용했죠 꿈에 태양을 봤어요 자성은 있죠 왜냐하면 꿈에 있는 다른 요소랑은 다르게 기능했어요 그 자성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하나의 법이라는 거 즉 태양은 태양으로서 꿈에서 나타났어요 꿈에 식물은 식물로 나타났어요 흙은 흙으로 나타났어요 꿈에서 저 적당한 자각몽에서 돌아다니시면서 만져보시면 다 다릅니다 흙은 흙 질감 나고요 물은 물 질감 나요 신기해요 땅 치고 다녀요 저 꿈에 울려요 재밌죠 태양보면 태양 태양으로 기능하고 있어요 꿈속에서 법이 달라요 다 독자적으로 있는 거 같았어요 내 의식 밖에 꿈속에서도 내 의식 밖에 깨서 보니까요 다 내 의식이었어요 이거를 깨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깨어나시면 이게 통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꿈이었네요 알고 보니 여기도 다 내 의식 작용이었네 이게 견성이에요 별게 아니라 각성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매트릭스에서 깨어나라 이게 유식학입니다 깨어나 아래아식이 만들고 있다 영화에서는 막 에이아이가 만들고 있었어요 에이아이 대신에 누가 하고 있어요 아래아식이 하고 있대요 성전광면식은 청량한 채로 있고 유식학에서 에이아이 대신에 아래아식이 계속 업을 돌려가지고 하나도 업이라는 업은 종자는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요 관리를 잘 하면서 칼같이 여러분이 한 선업에 대해서는 칼같이 행복의 결과물을 악업에 대해서는 칼같이 불행의 결과물을 주더라는 거 우리한테 미치겠죠 계속 감시하고 있는 이 에이아이가 너무 뛰어난 에이아이라 되게 피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얘기해요 죽음을 업을 어찌게 피하랴 동굴로 도망쳐봐라 어디로 도망쳐봐라 업은 반드시 따라온다 니가 한 짓은 반드시 따라온다 왜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한 모든 업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고 더 들어가면 우주 아래아식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뭐 빈틈이 없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놓치는 법이 없다 성긴 것 같지만 당장에 안 오니까 성긴 것 같아요 피한 것 같아요 칼같이 옵니다 때가 되면 때가 안 됐을 뿐이죠 자 이게 아래아식의 그 세계관이고 거기서 만법은 여러분 왜 이게 여러분의 의식의 작용인지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걸 바라보고 내가 인식 대상 쪽 말고요 인식 주체 쪽은 그러면 괜찮냐는 인식 주체는 나라고 하는 인식 주체는 과연 독자적 실체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도 이거랑 함께 쌍생 쌍멸한다는 거예요 유식학적으로 관찰해 보면 대상이 있어야 나라는 게 규정되잖아요 같이 등장했다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상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져요 그럼 어떤 상태로 들어가요 그럼 무분별 상태가 되죠 다시 대상이 나타나면 또 나도 나타나요 같이 놀다가 같이 사라져요 여러분 주무실 때 무분별 상태로 주무실 때가 깊은 잠일 때죠 거기서 대상이 나타나요 나도 나타나요 꿈을 꿔요 그러다 꿈 사라지면요 다시 무분별로 들어가요 이게 되시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라고 하는 건 영원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런데 실제로는 인식 대상 없는 객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식 대상 없는 객체는 없다 그래서 나도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걸 단순히 망상 지급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망상인 거예요 아레아식과 참나와 청정강명신과 별개의 내가 있다는 게 망상인 거예요 딱 제한적으로 망상을 규정해야 된다 그것만 망상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고는 망상이다 그럴 때 그 때 에고는 뭐예요 참나의 작용이 아니라 참나와 별개로 내가 있다고 믿는 그 에고는 망상인 거예요 참나의 작용으로 에고는 실제인 거예요 그 에고는 의타기성입니다 이렇게 규정하자고요 유식학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식학에서도 자꾸 칠식작용을요 칠식의 그 아치 아견 아에 아마 그게 다 망상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 게 유식학적으로 에고가 아레아식과 별도로 존재한다는 거는 망상이다 하지만 아레아식에 기반해서 에고 인식 주체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학도 견부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 아는 인정해요 가 가 법 즉 임시적인 자아와 임시적인 법은 있다는 거예요 유식학도 이해 되시죠? 근데 자꾸 에고란 말만 나오면 망상으로 몰아간다고요 그러지 마시라고 어떤 게 망상이에요? 너와 내가 둘인 내가 독자적으로 있다 이건 망상이에요 그런데 참나의 작용으로 인식 주체로서의 나는 있다 이 우주를 바라보는 인식 주체로서의 나는 있다 이해 되시죠? 그건 있다 그게 이제 견분이 있다는 인정해 주는 견분과 상분을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공 법공은요 이거예요 이런 인식 먼저 뭐부터 먼저 인식되겠어요? 인식 주체 입장에서는 이것부터 먼저 인식돼요 인식 대상이 공하다는 것부터 먼저 인식된다고요 그 다음 뭘 인식해요? 그러면 보는 나는 공하지 않은가 그래서 법공에서 아공으로 갑니다 난정인 세제일이의 수행단계는 법공에서 아공으로 갑니다 먼저 인식 뭐가 먼저 더 인식돼요? 법에 대한 집착부터 먼저 무너뜨린다고요 일체가 내의식 작용이라고 하니까 법집이 무너지죠 그러다가 법집이 무너지면서 그러면 그 법을 바라보는 나는 그러면 영원한가라고 물어보면서 이 아가 무너져요 그러다가 아봉곡공을 다 인가하면서 이제 더 원성실성을 더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다 마지막 어떤 관념의 벽까지 딱 떨어지면 구공의 세계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여기 난정인 세제일이의 방향입니다 10페이지 가볼게요 10페이지 오늘 저기 난이까지는 확실히 이해하고 가셔야 다음에 또 이해가 이제 연결이 쉬우니까 여기서 지금 이거 얘기를 해요 용어 구분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명확히 하자고요 유식학도 7식이 그 가, 가법의 인정에 확실히 우리가 포인트를 두자고요 그러니까 가, 가법, 실화 그러니까 실화실법이 없다는 거예요 참나의 작용이 아닌 법이 없고요 그러니까 실체로서의 법은 없고요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신성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신성의 작용으로서 나는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근데 신성과 별개로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식학 결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유식학을 잘못 이해하면 아와 그 내가 없다로 자꾸 가요 그건 아니다 에고의 부정론으로 가시면 안 돼요 칠식이 칠식말라식이 자꾸 그 에고를 세우는 것 자체가 그 탐진 그렇죠 탐치만 결국 그 무명의 작용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데 에고 그거는 단순히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견분이 그렇게 귀한 거면 견분의 작용으로서 봐줘야 된다 칠식의 견분 견분이 칠식에 와서 에고를 제한적인 에고를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걸요 그거를 오히려 청정광명심의 신비한 작용으로 봐야 돼요 고관점만 더 말씀드리고 여기서 아까 체험적 이해 가능 체험적 이해 심화가 한 세트죠 자명한 이해 가능 자명한 이해 심화가 한 세트죠 요거를 류식학에서는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거를 심사라 그래요 심사 심 아 심사 이쪽을요 여실지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게 지금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어렵지 않아요 신인과 순인의 단계를 심사 법인의 단계를 여실지라고 본 겁니다 자 볼게요 심사 찾을 심자거든요 분별하고 사유함 자꾸 뭔가 분별해서 찾으면서 사유하는 단계다 이게 뭐냐면 변개소집성과 의타기성을 분별하고 사유하는 거다 알립제겠죠 언어로 설명 가능한 세계인 변개소집성 의타기성의 세계를요 분별하고 따져보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사유하는 거 그래서 체험적 이해 체험적 이해 가능과 체험적 이해 심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아니 유식상 유식상의 세계잖아요 유식상의 세계를 언어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언어로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로 연구하다 보면 유식성의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유식성의 세계로 여기 비언어적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실지는 보세요 진실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여실은요 우리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안다 불교에서 최고로 치는 지혜는요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거의 뭐 보태면 안 돼요 보태거나 빼지 않고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게 반야입니다 여실지가 반야지거든요 다른 이름이 그래서 심사는요 뭘 심사하느냐 그러면 뭘 연구하느냐 명 이 네 가지를 유식하기 제시해요 명 의 명은요 이름이죠 이름 그 사물의 이름 자 이거 펜이면 펜이란 이름이 있겠죠 이름 의 의미 그게 의미하는 게 있겠죠 정의 펜은 모름지기 뭘 펜이라고 한다 펜의 의미 자성 그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 펜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차별 다른 애들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이름 이런 의미로 이 펜은 뭐랑 타제품이랑 뭐가 다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명의 자성 차별 이게 변개 소집되는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특성을 규정하고 다른 존재들과의 차별성을 규정하는 거 이게 변개 소집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식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이 이거를 두루 계산해서 집착한다고만 보는데 그래서 변개 소집성은 망상으로 보는데 의타기성의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명의 자성 차별 딱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이 순서대로 우리가 집착할까요 의타기성의 세계 이것의 의지에서 이게 있고 이것의 의지에서 이거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사물이 파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사물이 파악되는 구조는 의타기성의 세계죠 실제의 세계인데 이걸 실제로 안 봐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착한다고 변개 소집으로만 봐주면 다 망상이 돼요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물을 논하고 살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변개 소집으로만 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써 놓은 이유는 이걸 주로 이제 이게 변개 소집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름을 지어놓고 집착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변개 소집 때는 이 네 가지를 관찰하여 이들은 본래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지 독자적 실체가 없는 것임을 관찰하면 여기서 이게 허망하다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것도 다 시계의식작용 전변으로 존재한다 이게 의타기성을 관찰하시면요 두 개를 다 관찰하게 되는 거죠 명의 자성 차별에서 변개 소집도 보시고요 이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서부터 왜곡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거는 의식작용 중에 지금 여러분 VR에 이게 등장했어요 그럼 이게 등장한 것 뿐이에요 상분이 등장했어요 알아차린 자는 견분이고 알아차려지는 대상은 상분이에요 자 언어를 쓰지 말고 봐 보세요 그럼 지금 견분과 상분만 있습니다 이때 견분이 뭐라 그래요 펜이네 해요 펜 하는 순간 이게 뭐가 돼요 펜이라고 하는 내의식과 상관없는 독자적인 존재가 돼요 이름 붙일 때 독자적인 존재가 됩니다 지금 이름을 안 붙일 때는 내의식에 지금 이런 게 나타난 거예요 내의식에 VR에 이상한 게 나타났어 펜 하면서 얘는 이제 독자적으로 내의식에서 밖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돼요 지금 내의식에 찾아온 불청객이 돼요 펜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의식의 식의 전변이었는데 의타기성의 대상이었는데 이 펜이 애초에는 이름을 붙이고 의미 부여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상이 생겨요 그래서 명과 상으로 집착하는 걸 변개 소집 그래서 이걸 펜이라고 집착합니다 그리고 이 펜을 바라보는 나를 뭐라고 집착해요 나 내가 펜을 내 것으로 소유했다 라고 하는 또 상이 생겨요 이름과 상이 그래서 나와 남을 언어로 규정하면서 아와 법이 다 생겨요 언어 때문에 아와 법이 갈려요 원래는 그냥 알아차리고 알아차려지고 밖에 없었어요 둘이 이러고 이게 이제 화평했던 시절입니다 와 내가 펜 가졌다 그래서 이제 분란이 시작돼요 나와 다른 남이 상정되고 이 펜은 이제 내 마음에 나타난 시계 전변이 아니라 독자적인 존재가 돼요 어떤 독자적인 펜이라는 물건을 내가 나라는 존재가 나랑 상관없는 남인 펜을 내 것으로 소유했다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 전에는 그냥 내의식의 펜이 지금 존재했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그래서 변계 소지성과 의탁이 이런 현상이 내의식에서 명의 자성 차별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심사하는 겁니다 여기다 마음을 챙겨서 관찰하는 거예요 계속 지관 쌍온 상태에서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이놈들은 이놈들은 내의식의 작용이다 이건 내가 이게 내 것도 아니고 독자적인 법이 있는 게 아니다 변계 소집이다 의탁이다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내 아래의식의 작용 분석을 주로 하니까 심사라고 하고 심사 단계고요 여실지 단계는요 그러다가 이게 지관 쌍온 명상과 선정과 이 분석이 딱 떨어지면서 아 이게 이 친구 유식성이 보인 거예요 진여를 진여를 더 깊게 이해하면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진여랑 그래서 깊은 명상상태로 진여가 보인 거예요 이런 걸 다 초월한 명의 자성 차별이 없는 그 순수한 유식성 원성실성을 직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러고 다시 명상에서 나와서 보니까 명상에서 또 나와서 분별해 보니까 진견성 상견성 쪽으로 다 지금 사실은 유식성을 이해할수록 유식상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다 아래의식의 작용이네 라고 이렇게 점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실지는요 이 네 가지 표상이 식에서 떠나 있지 않으니 독자적 실체가 없으며 독자적 이 상들이 내가 보는 이 명의 자성 차별성들이요 이건 이제 법의 세계죠 이 법들이 독자적 실체가 없더라 그러면 소취공이라고 그래요 자 소가 대상이라고 그랬죠 소의 대상 소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능이요 인식 능력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으면 능이라고 하고요 알아차려지는 것이면 소라 그래요 그래서 소취공은요 알아차려지는 것이 독자적 실체가 없더라 그런데 이게 복공이고요 외경이 없는 바깥에 대상이 하나도 안 보이는 식도 사실은 내부 경계 상분을 떠나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능치공 능치공도 인식합니다 아공까지 있는 그대로 알아요 그래서 법공부터 먼저 알아요 얘네들이 독자적 실체가 없다 내 마음에 떠오른 인식의 대상들이 독자적 실체가 없다 따라서 따라서 그러면 이런 외경이 없는 식이라는 거는 독자적 실체가 있냐 아니다 얘네도 결국 인식 대상 상분의 의존에서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외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 스펙을 다 제거하고 났더니 나라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몸을 가진나 이런 생각을 가진나 이런 감정을 가진나 이런 물건들을 가진나 이런 걸 보고 있는 나였는데 외경을 다 빼버리니까 어때요 상분이 사라지니까 견분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공과 아공을 동시에 이제 인가하게 되는 게 여실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건 날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어려워서 못해요 근데 자꾸 명상해가지고요 지금 별거 아닙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잖아요 존재하는 것 자꾸 알아차려 보시면요 이것들이 깨어서 보시면 참나 작용으로 보인다니까요 그걸 다른 말로 아래아식의 작용으로 보인다니까요 내의식의 작용으로 그러니까 나랑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게 그러고 났더니 결국 내가 나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감정 오감 육군 가지고 나를 규정하는데 육군의 소유자로서 나를 설정하는데 육군이 독자적 실체가 없고 아래아식의 작용이면 나라고 하더라도 이 나라는 것도 아래아식의 작용일 뿐이지 독자적 실체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되면서 아법을 다 내려놓으시면 어떻게 되세요 진여랑 완전히 이제 화합하는 거예요 진여랑 점점 참나랑 친해져가는 단계입니다 유식의 성품 참 진실한 성품과 만나가는 단계 지금 만나가는 단계 중에서 뭘 털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직 법칙 털고 있는 거예요 독자적인 내가 있다는 집착과 독자적인 대상들이 따로 있다는 집착이 이 과정에서 이 수행 과정에서 지관상원으로 여기서 분석을 많이 쓰다가 점점 분석이 줄어들고 직관 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딱 직관이 개합되면 견도로 넘어가 버려요 아직 법칙이 털려가는 소식입니다 점점 세울 게 없어져요 그러면 몰라 괜찮아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이게 나의 본질이고 나의 본체죠 유식성을 만나요 한 생각 일어나면 이 생각도 아래아식의 작용 참나의 작용이다 하고 보이게 되는 거죠 참나작용이다는 성종 아래아식의 작용이다는 상종 구분해서 말하면 유식학적으로는 이게 일체가 아래아식의 작용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아와 만법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부처가 되면 오히려 7식, 8식, 6식, 5식을 자유자재로 쓰거든요 그러면 부처가 돼도 이 7식을 써서 아라는 걸 또 활용하시겠죠 그러니까 개체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순이 뭐냐 유식학적으로 부처가 되려면 개체성을 완전히 이뤄야 돼요 그런데 잃고 나면 오히려 자유자재로 아래아식의 나 틈으로 자아를 쓴다는 개념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현실성이 있느냐 자아가 계속 유지되는 거지 그러니까 깨달은 자아로 가야지 자아를 완전히 개체성을 버린 사람이 자유자재로 필요에 따라서 개체성을 입는다는 식의 설명은 저는 그건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식학적으로도 자아가 있다고 결국은 결론을 내려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주장은 그래서 7식이 변하면 자타불의의 평등성지로 바뀌거든요 평등성지도 자아를 인정해야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거지 나와 남 구분을 못하는 걸 평등성지라고 할 순 없죠 그건 참나자리에서나 쓸 얘기지 현상계에서 쓸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평등성지는 현상계에서 나와 남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는요 나와 남이 있어도 남을 나처럼 아껴주고 사랑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미 개체성을 전제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견분과 상분은 절대 어디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유식학적으로 조금씩 좀 과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쳐드립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유식학이 지향하는 바도 올바른 자아와 타인의 올바른 관계정립이거든요 따라서 견분상분은 아래아식이 아무리 청정해져도 이 자체가 바뀌진 않습니다 견분상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청정한 견분과 청정한 상분이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청정한 자아의 정립도 가능합니다 자아를 완벽히 초월해야만 그게 되는 것처럼 말하는게 저는 아니다 라고 보는거지 제가 보는거는 여러분 자아는 날마다 날마다 아집이 덜어져 가면서 올바른 청정한 자아상이 생긴다는거에요 만법에 대해서도 점점 더 청정한 만법에 대한 상이 생긴다는거에요 우리가 견분과 상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더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게 되면 에고에 집착하시겠어요 여러분 에고도 결국 아래아식의 작용인데 내 에고지만 남의 에고랑 같이 보는 부분이 생기는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도 다 똑같은 입장인거에요 지금 다 아래아식의 작용이에요 같은 사이버 게임이 같이 접속했다니까요 한 존재가 나감 하나에요 들어오면 싸우고 있어요 웃기죠 밖에 만약에 신이 지구에서 한 50억 전제로 지금 게임에 접속해서 신은 게임할 수 있겠죠 나눠서 지금 나눠서 하고 있다니까요 서로 막 멱살 잡고 나라 먼저 나라 이런데 저쪽에 가면 신은 하나란 말이에요 주체는 하나인데 지금 나눈지니까 칠식의 작용으로 활발하게 칠식은 나만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무지의 작용 맞습니다 나만 있는 것 독자적인 내가 있는 것 근데 칠식도 올바른 칠식은 왜 그러냐면 유식학에서 칠식은 무지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무지만 있는게 아니라 나라고 개체적으로 나라고 느끼는게 신비로운 거라니까요 요 자체는 청정하다니까요 그게 아집이 붙으면 이상해지는거지 개체성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불교는 개체성을 날려버리려고 하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적인 견분만 인정하지 쪼개진 견분이 있죠 개체성을 가진 견분은 지금 자꾸 망상으로 취급하려고 하는게 그걸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여기서 견분이 자꾸 우주에 견분만 있지 이걸 쪼개서 나라고 인식하면 벌써 이게 뭔가 개체성을 띠면 안된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개체성이 신비라니까요 칠식의 맛이라니까요 칠식을 좀 재규정하자고요 칠식은 무지만 있는게 아니에요 개체적 자아라는 이 감각은요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의 실존적 근거가 돼요 이걸 무지로만 취급하면 안 돼요 이걸 무지로만 취급하니까 이걸 날려버리면 개체성이 사라져야만 부처가 되는 이론이 성립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무지라고만 규정 안하고 단순히 변개소지성만이 아니라 의타기성의 대상으로 봐서 이 칠식의 귀한 작용으로 본다면요 나라는 존재감을 이 육근의 세계에서 나라는 존재감을 끌어내가지고 아래아식으로부터 끌어내가지고 육근의 세계에서 나라는 존재감을 확보하는 그 기능을 칠식이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엄청난 지혜로운 기능이에요 이 지혜성이 있기 때문에 칠식이 안 사라지고 평등성지로 바뀔 수 있는 여기서 나와 남을 동등하게 너도 같은 처지라고만 알아봐주면 평등성지인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면 칠식인 거고 그러면 무지도 있지만 지혜도 있는 거죠 칠식이 그 지혜성이 개발돼가지고 평등성지가 되는 거죠 좀 유식하게 재해석입니다 제가 그래서 애고 버리지 않고 가치가 애고를 초월하지 않고 부처가 되는 그러니까 애고를 죽이지 않고 부처가 되는 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유식학을 넘어서 성종의 세계에 오면 더 자유롭다 성종의 세계에도 여전히 개체성을 죽여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 불교의 한계다 자꾸 개체성과 싸우려고 하는 개체성의 신비를 이해하기 전에 적으로 대하는 의타기성으로 이해하기 전에 변개소집성으로 대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반대로 평등성지를 일으켜서 나와 남이 모두 참나의 작용이라고 이해해주는 또 그런 부분도 있다 불교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그 애고를 부정하는 쪽을 그 이론들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재정립이 좀 필요하다 이거입니다 경전 안에는 이런 근거도 있고 저런 근거도 다 있다 애고를 긍정할 근거 일체의심조라고 했는데 일체의 왜 애고는 못 들어가는 애고가 일체의심조의 대상인데 왜 다른 것들은 의타기성으로 보고 애고만 왜 꼭 변개소집으로 몰아갈 필요가 있는 둘 다 변개소집이자 의타기성이죠 모든 만법도 다 그렇죠 어느 부분부터는 망상 어디까지는 실상 망상과 실상이 재밌습니다 의타기성은 망상이에요 아니 실상이에요 변개소집성은 망상이에요 그럼 이 둘을 그 철묘하게 잘 지혜롭게 여실하게 알아봐 줘야만 우리가 진짜 견성을 할 수 있다 유식학 이론이 갖고 있는 조금 약간 편향된 부분들은 좀 교정해서 보자 이거고요 지금 여기까지를 보시면 대충 뭔 일이 일어나지는지 아시겠죠 가행위에서 가행위 당장 하시려면요 근데 이것까지만 설명할게요 그럼 이 가행위를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막연해요 어떤 사물의 명의 자성 차별을 갖고 여러분 묵상하실 거예요 명상의 지관상으로 하실 거예요 오늘은 뭐하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초기 불교식으로 신수신법 몸 마음 감정 생각 감정 오감 갖고 저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죠 육군을 가지고 육군마다의 이름과 의미와 자성과 차별을 나눈 다음에 계속 검토해가지고 명상 상태에서 검토해서 이것들이 복자적 대상이 아니다 의식의 작용이다라고 판단하시고 법도 내려놓고 그걸 또 내 것이라고 여겼던 아도 내려놓으시고 하면서 인식 주체와 인식 객체가 모두 아래아식의 작용이다 이렇게 견분 상분일 뿐이다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되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전 실제 유식학파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요가 닦던 사람들 요가 그래서 유가학파 유식학파는 다른 이름이 유가예요 한문으로 유가는 요가를 말합니다 요가학파들은요 어떤 걸 수행했을까요 실제로 실제로 유가사들 요가 스승들은요 앉아서 뭘 가지고 저걸 했냐면요 부처를 상상해요 눈앞에 부처를 상상해서요 부처가 실감나게 상상되게 만들어요 이러면서 선정을 먼저 닦아요 자 사마타부터 닦습니다 지부터 내 눈앞에 부처를 상상하는 건 사마타예요 이거 상상하면서 몰입 엄청 되겠죠 명상 그러다가 지관 쌍운에 들어가는 단계가요 이 선정이 완성되면요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눈앞에 부처가 엄연하게 존재하면요 이제 선정은 마스터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관 들어가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부처가 어서 왔냐는 거예요 부처라는 이름과 의미 자성차별 나눠보면서 이 모든 게 지금 내가 이름 붙여서 부처라고 했지 이름 붙이기 전에 어디서 왔죠 이 부처가 내가 만든 거잖아요 의식으로 내가 만든 걸 확실히 알아요 상상한 거는 내 의식의 작용이라는 걸 확실히 승인합니다 이게 관이에요 이렇게 지관을 닦다가 이걸 다 이 대상을 다 허물어뜨리고 어차피 이 모든 거는 지관 쌍운속에서 보니까 소치공 대상은 독자적 실체가 아니더라 내 의식의 작용이더라는 걸 인가했기 때문에 내려놓고 보니까 그걸 바라보던 내 의식도 사실은 실체가 없더라 지금 부처를 보던 그 의식이 아닌 거죠 이미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상분의 기대에서 견분도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이거를 쭉 6식 7식 8식 다 올라가서 사유하다가 이것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원성 실성과 딱 개합합니다 지관 쌍 무분별정에 들어가서 딱 무분별지를 직관으로 그 지관 쌍운에 싹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관 쌍운에 머물면서 점점 이해가 깊어지면서 진여와 딱 증득되면 견도로 들어가는 어떠세요? 이게 원래 요가하던 사람들이 하던 방식이에요 눈앞에 부처 그리고 이런 게 티벳 불교도 진짜 강조하는 이유가요 그걸로 지관 쌍운으로 닦아요 우린 바로 참나로 접속하잖아요 이 방법도 인정해요 바로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지관 쌍운으로 닦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힘들면 눈앞에 대상을 세워라 그런데 특히 대상을 부처를 불상을 세우라고 합니다 불상 아니면 만다라 같은 것도 그리라고 해요 만다라를 또 그려요 거기 티벳 불교가 만다라 만든다 고생해서 만든 다음에 바로 흩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하는 거예요 소치공을 마음에서 닦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다시 허무입니다 계속 만들어진 모든 거는 허물어진다 너의식에서 나온 모든 거는 무상하다 다 너의식의 작용일 뿐이다 계속 이걸 강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행합니다 여기 명의 자성차별이 원래 눈앞에 시각화해서 어떤 대상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상이 여실히 알아져요 내 마음으로 의식화해 놓고 시각화해 놓고 연구하니까 꿈 대낮에 꿈 꾸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드리지만 저렇게 안 하셔도 꿈 꾼 거 기억 떠올려 보세요 꿈 속에 그게 소치공 깨보니까 다 허망했잖아요 꿈 속에 나도 허망한 거예요 그때 그 나 같이 막 신나게 보세요 꿈 속에 만나는 존재들 다 나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했잖아요 그때의 나라는 게 깨고 나서 보니까 허망하죠 그런 부분이 하지만 견분과 상분이 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상으로 나타난 존재들과 그 대상이었던 그 존재들과 그걸 계속 알아차렸던 나라는 이거는요 이건 허망한 게 아니고 실상이에요 꿈 속에서도 견분과 상분만 있었던 거죠 거기서 나니 너니 했던 것들이 다 변개 소집이 되는 거고 깨서 보니 견분과 상분만 있었던 게 실상입니다 그럼 지금도 일체를 견분과 상분으로 보실 수 있냐 이거죠 아레아식의 한의식의 작용으로 견분이 있고 상분이 있어서 둘이 지금 놀고 있다 만나서 그래서 수많은 망상을 꼭 피우고 있다 이 기본 이론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여기서 망상이라고 부르는 많은 존재들도 사실은 법칙대로 원칙대로 굴러가는 실상의 세계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실상과 망상은요 같이 가지 딱 어느 부분은 망상이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따져봐야 된다 실상의 영역도 있다 이런 언어와 하는 거 언어를 붙이면 다 망상이 돼 버리거든요 변개 소집성은 하지만 언어도 실상이다 우리가 언어를 써야죠 언어 안 쓰고 어떻게 해요 언어를 써야 되는 것도 실상이다 단순히 방편 취급해서는 되게 뭔가 부족한 진리가 돼요 유식학은 이렇게 취급합니다 실상은요 언어가 없는 세계가 실상이고요 언어를 쓰는 건 방편상 어쩔 수 없이 쓴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뭔가 부실하지 않아요 우주가 그렇게 우주가 틈이 많아요 언어를 반드시 써야죠 실상의 세계에요 언어를 써서 의미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언어철학도 가능한 거예요 언어가 실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망상 취급하지 말하는 거예요 언어가 갖는 한계 때문에 망상이라고 부르지 마라 애고가 갖는 한계성 때문에 이기성 탐진칠성 때문에 애고를 단순히 망상이라고 하지 마라 애고예요 애고는 필연적으로 8식 7식 6식을 통해서 식의 전변을 통해 필연적으로 성립되는 실상의 세계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안 해서 제가 지금 짜증내는 거예요 애고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실상의 의타기성으로서의 의미부여를 잘 안해주고 망상으로만 몰아가면 간단하게 언어 쓰는 세계는 다 망상이라고 해버리는 유식학은 그건 아니죠 그러면 언어 안에 있는 자명성들은 어떻게 확보되나요 언어도 우리가 얼마나 자명한 원칙에 따라 쓰는데요 그렇죠 논리학이건 언어학이면 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해보시면 약간 더 의식학보다는 폭넓게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가행이 좀 들어가도 되겠죠 많이 친해졌죠 세 번째 만나면요 이제 등 두들깁니다 아 이제 아는 척 하실 반가운 척 하실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가행이를요 샅샅이 이제 들어가서 아 어떻게 견성이 되는구나를 아시면 자 이게 어디에 도움 되냐면 여러분 공부에 그대로 도움 돼요 이 과정이 확단 과정으로 말하면 정사에서 대사 가는 과정이에요 정사에서 대사 갈 때 구공의 세계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고요 구공의 세계를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게 심화되고요 구공이 자명해지고요 구공이 딱 증득될 때 여러분 일지가 됩니다 일지 되는데 필수 코스니까 지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사부터 대사 가는 과정을 지금 가행이로 해가지고 설명을 학당에서는 드리고 있어요 경전적 근거는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 더 본격적으로 가행이를 알아볼게요 마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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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